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 이래 38년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본절의 명절은 오순절로 보기도 하고 6월절로 보기도 합니다.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행각은 건물 입구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는 형태로 호텔 입구의 모습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져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내밀어라. 과로안의 말은 원본이 아닐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5절입니다. 거기 서른여덟에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많았을 것인데 38년 된 병자가 선택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에 짐을 지는 것이 율법에 금지되었는데 그 말씀은 영업과 관계된 운반을 금지시킨 것이고 부득이한 휴대품을 운반하는 것까지 금지한 것이 아니기에 바리세인들은 사람들의 행동을 정지하는 이래 율법을 오용한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당시 바리세인들은 죽을 사람을 살린 극률보다 사람들의 헛된 유전을 중요시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루터는 그 고침 받은 자의 병들었던 원인이 그의 어떤 특별한 범죄에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아니라 병고침을 받은 자가 고자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명하고 자랑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이래 이러한 일은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하나님께서 유기를 일하시고 하루를 안식하신 것은 천지창조 역사에서 쉬셨다는 것으로 천지창조를 하신 후에도 만물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다 드리고 계십니다.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이를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사무심 잃어라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을 안식이를 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최후의 심판 때 택하신 자들을 영생의 부활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최후의 심판을 예수님이 주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23절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27절입니다. 또 인자 대무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인자 곧 사람의 형상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장으로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최후의 심판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을 믿은 자가 생명의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 즉 주님의 계명을 지킨 자가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느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하므로 내 심판은 우루우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때문에 우루운 것입니다. 31절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을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냄에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빛이 있는 등뿐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오 33절부터 36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예수님 스스로 증거가 되시기에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37절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일을 믿지 아니하미라 구약 성경에서 보내주시리라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인데 그 말씀을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도다 구약 성경은 영생을 주는 그리스도를 입증하였는데 유대인들이 그 성경을 상고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배착했다는 것입니다. 41절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의 말을 믿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기에 모세에게 고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46절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서 모세가 언급한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는 말씀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모세의 말이 기록된 구약성경을 배척한 것이기에 그들을 정제할 자는 구약성경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오래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유는 당시 사람들이 안식일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요즘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 형식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는 오류를 범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인식하여 바르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